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걸 할거에요 해보고 싶었던거라기보다는 먹고싶었던거죠 네 먹고싶은게 아직까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또 먹고싶었던게 짠 핫핫핫핫 얼굴도 약간 더 큽습니다 아 망치로 써도 될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요것은 바로바로 고기입니다 닭다리같은거? 아니면 고기 뼈채 이렇게 들고 팍 뜯어먹잖아요 저는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로망이였죠 요리를 할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조리를 해가지고 먹어볼까요 현재 칠면조 다리야구요 이건 양념인데요 제가 임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설탕, 간장, 참기름, 물 저 설탕, 참기름, 간장, 물 잘 넣고 이거는 고기가 좀 더 윤기나고 반지르르 하고 좀 더 갈색빛이 돌아서 맛있게 보이려고 제가 했습니다 일단 볶여 볼게요 와 진짜 크다 먹음직스럽게 칼집을 칼집을 내주고요 만든 소스를 윗면에다가 샥 골라주세요 칼집을 내고 180도 예열된 오븐에 저는 총 20분간 구워줄건데요 오븐 간격으로 꺼내서 바르고 굽고 바르고 굽고 과정을 반복해줄게요 자 지금 1차로 끝냈구요 칼집 는 곳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향긋한 향이 이제 훈제 향 이 나고 있는데요 스모키한 향이 나면서 훈제 오리보다 더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또 5분간 굽겠습니다 뭔가 좀 더 아름다운 비주얼이 탄생을 했습니다 손으로 들어볼까요 따뜻한데 따뜻한데 아 뜨거운데 뒷면도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고기 크기 보이세요?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우와 이게 이 부분은 담백한 소세지 맛이 낫고 밑에는 껍질이랑 있는 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훈제 고기인데도 오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와 핑크 핏 고기가 안에 육의 속살입니다 이거 쫄깃쫄깃 부들부들 뒷뼈 하아 하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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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뼈 이런 데가 좋다 흥 쓰읍 주영 멍 슈 쓰읍 흠 으음 소세지 주영 새우 소세지 소리도 하아 소세지 으음 그 쪽발이 씻을 때 나오는 뼈보다 훨씬 큰데요? 아 배불러 지금 얼마 다 먹지도 않았고 제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요 제가 조금 먹는 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이게 배불러 난 건 이게 양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고요 얘가 맛이 오리 훈제의 맛은 절대 아니고요 약간 족발하고 훈제의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소세지의 그런 훈연된 그런 맛도 나고요 돈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뜯으면은 막 딸려 나오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냥 뚝뚝 끊깁니다 닭다리 먹는 식감보다는 좀 더 쫄깃해요 좀 더 쫄깃 다다 네 하나에서만 나왔던 그런 뜯어먹는 고기를 해보고 싶어서 돈스테이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칠면조 다리를 먹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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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